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임진 장초로 이수인신이자 악전경과나 외적의 동향 등에 대해 보고한 내용을 모아놓은 거예요.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 뭐겠습니까? 그렇지요. 임진왜란 되겠죠. 그렇죠? 그렇다면 우리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막 혼란해가지고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진 않겠죠. 그렇죠? 홍경래의 난은 이제 조선 말에 일어나는 거고요. 조명연합군이 그렇지 평양성원을 탈환하였다. 자 우리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이순신이 이제 바다에서 열심히 싸워주실 때 육지에서는 김시민 장군이라던가 권율 장군도 있었어요. 그렇죠? 이들이 또 열심히 싸울 때 뭐가 있었어? 그렇죠. 그렇죠. 명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지원군이 와서 조명연합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평양성을 탈환한 적도 있었죠. 따라서 이게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약간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는 보기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친구인 건 아니었는데 좀 뭔가 임진왜란 바로 이순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나 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살짝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거고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. 자 신돌석이 평민 출신 의병장 하면은 예 의병이잖아요. 을미, 을사, 정미 중에 그렇지 을사의병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승리를 거뒀어 을지문덕이 이렇게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시진 않았겠죠. 그렇죠? 을지문덕은 고구려 장수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홍범도가 봉호동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를 했었죠. 그렇죠? 아주아주 대단한 전투였습니다. 1920년에 있었던 일이지요. 그렇죠? 따라서 시기만 구분해도 사실상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혹시라도 나 이거 잘 모르겠어. 기억이 안나? 하면서 틀렸을 수 있으니까요. 한 번 더 임진왜란 때 어떤 전투들이 있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떠한 장군들이 있는지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답은 2번.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가 되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